자, 이 시간에는 골다공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골다공증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골다공증 얘기니까 얘기인데, 나는 암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병이 다 무엇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강의를 들었으면 골다공증도 뉴스타트 하면 낫는다는 것쯤은 왜? 유전자가 회복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골다공증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아, 이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골다공증도 좋아질 수 있구나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면 암이 낫는데도 확실하게 도움이 되죠. 그렇죠. 자, 일단 제가 뼈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이게 뼈예요. 뼈를 이렇게 잘라보면 잘라서 현미경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구멍이 빵빵 뚫려 있어요. 골다공증이라는 병은 이 구멍이 너무 크고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실하지 못해요. 그 뼈가 아주 쉽게 부르죠. 그래서 골다공, 이러한 뻥 뚫려진 공간이 너무 많은 병, 다공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뼈의 구조를 잘 보면 이 뼈에도 세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안에 원통형처럼 아주 작은 원통형인데 그 안에 혈관이 와있고 그래요. 이제 신경도가 있고 아주 작은 모세혈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 부분은 뼈예요. 우리가 뼈라고 하는 건데 뼈 자체는 세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것도 세포고 이것도 세포고 그 다음에 이런 세포도 있고 이런 세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들이 이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있고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뼈를 만들어내면 이 뼈 속에 있는 성분은 주로 어떤 성분이에요? 인 또는 칼슘, 석화질 성분으로 이 뼈를 형성하네요. 이런 세포들은 별로 그렇게 뚜렷히 하는 일은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골다공증의 중요한 세포들은 이 세포하고 이 세포들입니다. 이 하얀색 세포는 그 세포 이름이 뭐냐면 용골 세포입니다. 골은 뼈라는 뜻이고 용은 뭐냐면 녹힌다. 용해시킨다. 그래서 이 세포들은 뼈를 이렇게 녹혀요. 왜 뼈를 녹혀서 뭐하냐? 우리 뼈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뼈를 보고 있지만 이 뼈들은 계속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몸에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칼슘을 이렇게 뼈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칼슘을 녹혀서 피속으로 보내서 이 칼슘은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유전자의 활동, 세포들의 활동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칼슘. 그래서 이 세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포가 뼈를 녹히는 물질을 생산해서 녹혀서 이렇게 혈관으로 보내면 우리 온몸 각체에 칼슘이 퍼져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뼈를 녹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뼈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뼈가 안 녹은 거겠죠? 그런데 이거 매일 녹히고 매일 새로 뼈를 조성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는 무슨 세포라고 부르겠습니까? 조골세포라고 불러요. 뼈를 창조해내는, 조성하는 세포라고 해서 그래서 이 세포, 파란색 세포들을 여러분을 보면 무슨 세포? 조골세포라고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골세포와 조골세포는 은행같이 일을 해요. 은행은 어떤 일을 해야 해요? 은행이 예금만 받으면 은행이 망해요. 예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해요? 그 돈을 사용해야 해요. 사용하는 것을 대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금자도 많고 대출자도 많아야 은행이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은행도 투자를 하고 사업을 벌이고 그래서 예금자도 이자를 받아서 좋고 대출자도 급할 때 돈을 써서 좋고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 뼈예요. 그래서 칼슘 성분이 자꾸 다시 들어와서 칼슘을 다시 흡수시키는 것은 뭐예요? 예금을 받는 거지. 그리고 연골세포는 대출세포예요. 그래서 연골세포나 조골세포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전자가 있어요. 연골세포가 뼈를 녹히려면 뼈를 녹힐 수 있는 특수한 연골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뼈를 잘 녹혀서 혈관으로 보내서 대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골세포는 음식물 속에서 칼슘이 있으면 그걸 잘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해요? 은행이 안망하고 건실하려면 무엇과 무엇의 균형이 맞아야 해요. 저축과 대출의 균형이 맞아야 해요. 저축은 많이 들어오는데 대출은 하나도 안 해가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은 망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입금되는 것보다 더 많이 대출한다. 그래도 망해요. 그래서 이 뼈도 은행으로서 칼슘 은행으로서 이게 딱 맞으면 뼈도 건강하고 우리 몸도 건강하고 그래요. 그러면 골다공증은 뭐냐 하면 골다공증은 뭐가 너무 많이 되는 게 골다공증일까요? 대출입니다. 뼈를 자꾸 녹여서 내보내고 칼슘 사용해 버리면 뼈가 구멍이 더 많이 뚫려. 그래서 뼈가 실하지 못하고 잘 부러지고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말은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들 속에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면? 꺼져 버리면 예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다공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면 열을 확 받고 화가 나면 가슴이 뛰어 안 뛰어요?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온 몸에 비상이 걸려요. 그때 칼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칼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되면 무슨 세포가 급격하게 활동을 더 해야 돼? 연골세포. 빨리 녹여서 빨리 칼슘 내보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안정시키려면 뭐가 안정이 돼야 돼? 마음이 안정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내가 이래도 낳을 수는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낳게 돼 있어.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지는 자체가 너무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남편이 아플 때 옆에서 어머, 어떻게 보자? 그래서 마누라들이 뉴스타트를 먼저 배워서 여보,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대. 그래서 부인이 먼저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안심시키고 또 그 반대의 경우는 남편이 먼저 뉴스타트를 유튜브 통해서 듣고 괜찮다. 한번 들어봐 같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이 없는 사람이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막 벌벌 떨고 그럴수록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돼 버리고 그래서 안다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 뉴스타트를 안다는 것, 즉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뼈를 너무너무 빨리빨리 놓기는 현상은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운동 부족일 때 그렇습니다. 운동을 안 한다면 첫째, 근육도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근육도 약해지고 근육이 점점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뭐도 감소가 돼? 골 감소도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뼈가 튼튼할 필요가 있잖아.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뼈나 근육이나 튼튼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면 우리 몸은 자연히 퇴화하게 돼 있어요. 스트레칭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면 뭐도 자꾸 축소된다고 그랬습니까? 모세혈관도. 그래서 모세혈관이 축소되면 산소 공급도 줄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지면 모든 세포의 활동도 줄어지고 운동을 안 하는 것은 정말 나는 빨리 늙어야 되겠다고 작전하시면 운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기분 좋게 사실 어떤 때는 운동하러 나가기 싫어. 좀 피곤하고 운동하기가 싫다. 그러다가 나가려고 턱 보드니까 비가 와. 아이고 잘됐다. 이러면 뉴스타트 안 돼. 운동은 해야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비가 오든 말든 비 오면 우산 들고 나가면 되지 뭐. 이런 정신 상태, 적극적 정신 상태 이런 걸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운동하다 보면 자연이 어떻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 공급이 잘 되고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도 켜지기 시작해. 그래서 기분도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운동을 하고 정말 잘 나왔네요. 오늘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오면 결국은 기분이 좋고 잠도 잘하고 소화도 잘 되고 결국은 움직여야 돼. 아시겠죠? 움직이지 않으면 운동을 안 하면 여러 가지의 손해를 오네요. 세포죠. 세포핵이고 세포핵 속에 염색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 땅콩같이 생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터콘드리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다 배웠어요. 미터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 세포를 자동차로 치면 이 미터콘드리아들은 엔진입니다. 자동차가 작동하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엔진에서 어떻게 기름이 타야 가니까 기름이 타서 에너지를 생산해 내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나 특히 당분 포도당분이 이렇게 세포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 엔진 미터콘드리아로 갑니다. 미터콘드리아에 가서 당분이 타야 돼요. 연소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 나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이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요. 숫자가 참 놀랄 일이죠. 그리고 원래 우리 건강한 사람의 건강한 세포 속에 존재하는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대개 한 200개에서 300개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8개밖에 안 그려놨지만 그런데 여러분 덩치가 작아도 어떻게 해요? 아주 힘센 사람이 있어요. 덩치는 큰데 팔씨름하면 덩치 작은 사람한테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힘은 어디서 나요? 비터콘드리아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는 작아도 근육도 굵기도 좀 작아도 그 작은 근육 세포 하나하나 안에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 힘이 센 거예요. 크다고 굵다고 힘이 센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줄어져요. 줄어들면서 점점 운동하기가 싫어져요. 조금만 걸었다면 옛날 같지 않고 힘드니까 힘들어 이렇게 되니까 힘들더라도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은 해야 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조금씩 몇 개씩 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예를 들어서 150개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맨날 힘 없어. 아이고 기운 없어라. 뭐를 먹으면 힘날까? 먹어 가지고 힘난 거 없습니다. 힘 나려면 숫자가 어떻게 해야 돼?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힘 나고 운동해도 또 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올라가야 돼.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올라가려면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된다니까요. 결국 기운 없이 운동을 못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과하게 하면 미터콘드리아도 줄어져요. 그래서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푸시업을 100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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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얘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 100번을 하는데 25번씩 하루에 4번 한다고 해요. 그건 아주 좋은 일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100번 해도 돼요. 그런데 욕심을 내서 나는 100번 한다고! 나는 힘이 좋다고 푸시업을 100번씩 한다고 한꺼번에 건폐를 안 줘요. 그래서 가랜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늘어가서 이제 한 300, 350.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들이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제일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 미터콘드리아 숫자도 늘어나고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가 있으면 300, 350, 400 이렇게 되면 당뇨병에 참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열심히 하시면 당뇨병도 예방이 탑돼요.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당뇨병에 걸리기가 참 쉬워요. 왜? 미터콘드리아에서 뭐를 태우니까? 당을 태우니까. 그런데 미터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지면 당이 잘 타겠어? 안 타겠어? 잘 안 타니까. 그러니까 당이 남아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운동은 건강에 좋다가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등산도 몇 시간 하고 해도 끄떡 없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네요. 골다공증도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골다공증이 시작합니다. 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뼈가 튼튼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미터콘드리아 숫자도 줄어들고 근육도 감소하고 모든 것이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거를 본인이 느껴요. 나이가 되니까 정말 1년마다 팍팍 다르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뉴스타텔리로 배웠으니까 운동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체력이 약해서 강력한 운동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공들여서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면 뼈도 아, 이 사람은 이제 뼈가 다시 튼튼해져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예금계 유전자들이 조골세포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조골세포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운동 안 하면 꺼져 버려요. 그래서 꺼져 있다가 아하! 이 사람의 생활습관 또는 내면의 환경 생각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와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후에 가장 한번 배워볼 만한 게 있으면 뭐예요? 뭐예요? 뭐를 배워야 돼? 영적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야 돼. 그렇죠? 영적 에너지에 대해서 배운다는 말은 뭘 배운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배우는데 누구의 사랑을 배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 그거 배우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깊이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무섭지가 않아요. 할 게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무섭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친구하고 바둑을 둘까? 뭐 뭐 하여튼 시간 보내는 게 뭐예요? 걱정이지. 그런데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절대로 밤새워서 일한다는 것은 피해야 돼. 밤새워서 일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많이 과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나는 일을 했다고 하면 뭐예요? 누구보다도 우수하게 더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 성격이 뭐예요? 완벽주의이고 거기다가 책임감이 강해요. 강하고 또 거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모범생들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모범생을 유지하기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평판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어. 그리고 일을 맡기면 책임지고 해내.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 대충 흐지부지하는 사람들은 남은 잘 안 걸려요.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충 흐지부지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못해. 그리고 이제 남들이 내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완벽하게 안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고 이러면 속이 뒤틀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없는데 내가 나의 가치 나의 높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린 환자분들이라든가 암 환자들은 사실 이렇게 보면 아주 모범생이고 착하고 완벽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왕창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코카콜라 탄산 음료 그런 것을 많이 받으면 그 음료 속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칼슘을 더 많이 빠져나가게 만들고 또 이제 단백질 과잉 육식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단백질이 과잉해지면 단백질의 주성분이 아미노산이라는 산입니다.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왜 산이라고 불러? 그 아미노라는 물질이 산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육식을 많이 하면 산성의 섭취가 아미노산의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의 체질이 무슨 체질로 변해? 산성 체질로 변해요. 산성 체질이 되면 아주 건강에 안 좋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세포들이 활발하게 살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체질은 항상 산성도가 7.4라고 해야 되죠. pH 7.4 pH 7.4가 7위 중성이에요. pH 7위 중성인데 7.4면 조금 무슨 성이에요? 알카리성이에요. 이 정도의 알카리성 체질이 가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이렇게 건강식을 타악하면 pH가 7.4로 아주 쉽게 유지가 되는데 너무 육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아주 많아져요. 그 다음에 햇빛의 노출이 중요해요. 피부에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 안에 있던 비타민 몸 안에서 비타민 D 이라는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중요한 물질이 햇빛 때문에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골다공증이 나으려면 뭐를 하면 된다? 뉴스타트 하면 된다. 그러면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이나 당뇨나 무슨 병이든지 결국은 생기만 들어오면 영적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습관을 건강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충분히 심호흡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스트레칭 할 때 심호흡하고 심호흡하고 숨 내쉬고 심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심호흡같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없더라고요. 호흡에 성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심호흡하세요. 또 심호흡하세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시간이 좀 빈다면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심호흡을 하면 세포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야 합니다. 왜? 부족한 산소가 어떻게? 심호흡하는 동안 채워지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놀라운 현상이 심호흡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 뇌파가 알파파가 됩니다. 심호흡 하나 가지고도 그만큼 심호흡이 안 되면 뇌세포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베타파 뇌가 좀 괴롭다는 뜻이죠. 까칠해지고 심호흡. 그래서 가끔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 요가 하시는 분들이 심호흡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가 그 자체 때문에도 건강에 유익하겠지만 심호흡이 단전호흡이나 요가나 심호흡이 아주 핵심이에요. 심호흡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요가 학원에 가서 요가 배우고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심호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심호흡하면서 뉴스타트 하면서 그 다음에 요새 한국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멍 때리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멍 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동안 사회생활 속에서 너무 머리를 너무 복잡하게 많이 썼다. 그러니까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런 면에서 멍 때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사회가 신경 쓸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멍 때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멍 때린다는 말은 명상 차원에서 얘기하면 무심이에요. 마음이 없는 상태 그냥 멍 멍 때리는 상태 그게 편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명상 보다 그래서 무심을 미국에서는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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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라고 해요. 마인드레스는 뭐예요? 무심, 마음 없는 상태 멍 때리는 상태 마인드레스 그래서 마인드레스 네스 라고 하면 멍 때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레스 무심 상태보다 더 좋은 명상 상태는 마인드 마인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마인드 분리해요. 마음을 어떻게 채우라. 꽉 채워. 왜 자꾸 사람들이 멍 때리고 싶어요? 아주 골치 아픈 것 가지고 너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뭐가 들어오면 마음을 채우는 나쁜 걸로 채우지 말고 뭘로 채우면 돼? 좋은 걸로 좋은 게 뭐예요? 진, 선, 미 또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아 그래서 저는 항상 운전해서 서울로 간다 그래도 항상 성경 말씀이 맴돌면서 아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고 그렇게 되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그러면서 심호흡하면서 그래서 결국 골다공증도 암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고지혈증이나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거는 뉴스타트 하는 뭐예요?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게 다 좋아지는데 암은 거꾸로 나빠질 리가 없겠죠? 옛날에 무좀이 있던 것도 다 좋아지고 무좀은 곰팽이 아니에요. 그런데 곰팽이가 다 죽어버리면 무좀 없어지는 거예요. 곰팽이 죽이는 건 누가 죽이게? T세포가 죽입니다. T세포가 곰팽이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면 곰팽이가 깨끗이 없어져요. T세포가 약하면 유전자가 꺼져있으면 계속 약을 발라야죠. 곰팽이 죽이는 약 독해요. 그래도 또 뭐예요? 죽었다 싶으면 또 뭐예요? 제발. 왜? T세포가 약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무좀까지 어떤 병이라도 뉴스타트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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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zof